안녕하세요 종이친구들 라라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시계 종이접기를 해볼거에요. 먼저 준비물은 케이프 색종이 2장 하얀색 종이 볼펜 자 가위 풀입니다. 먼저 세모나케 한번 반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줍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로 그리고 다시 펼쳐줍니다 그럼 이 가운데 손에 맞춰서 양쪽 부분을 손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집어서 손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더 접고 뒤로 넘겨서 손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색종이로 가로 세로 한 번씩 사각형 모양으로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반으로 잘라주고 또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 이 선에 맞춰서 한 쪽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나머지 반대쪽을 이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집어주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줍니다 한 번 다시 뒤집어서 선에 맞춰서 양쪽 모두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꼭지점 모두 가위로 원하는 만큼 잘라줍니다 이번에는 흰색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밑에다 두고 이렇게 밑에다 두고 문질러요 among other countries first aisle three two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봉 후 뒤로 뒤집어서 잘라주면 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열리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밑에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로 뒤집었을때 이렇게 열리는 부분을 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자로 원하는 만큼 선을 정한 다음 볼펜으로 따라서 선을 긋고 색칠해줍니다 꼼꼼히 색칠해줍니다 그리고 다치 아까 전에 남은 흰색 봉으로 본을 뜨거나 직접 원을 그려서 잘라줍니다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이 동그란거 뒤에 풀을 붙여서 그 위에 붙여줍니다 연단이 이렇게 열리는 부분을 또 풀칠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런 다음 이 부분은 아까전에 만들었던 팔찌에 붙여줍니다 뒤로 돌려서 테이프로 떼지지 않도록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테이프를 갈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손목에 맞게 동그랗게 말아주고 열리는 부분을 테이프를 해주면 포켓몬 손목시계 완성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종이잡기로 만나요 안녕 안녕